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환 상승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지금 그런 시장입니다. 바이오 차례가 지금 돌아왔죠.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관의 방해가 없습니다. 메인의 방해도 없죠. 이런 방해가 없으면 올라가는 시장이죠. 시장은 대세 상승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HLB에 지금 JP도 들어왔고 신안도 들어오고 있죠.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영권 회장과 일론 머스크 그리고 HLB와 테슬라 지금 상황만 보면 거의 평행이론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테슬라가 정말 위대하고 엄청나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 테슬라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는 거의 HLB 취급을 당했고 공매도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공매도가 들어온 기업이 전 세계 1위가 테슬라였죠. 지금은 다르지만 2019년도까지만 해도 테슬라는 공매도 맛집이었고 저 회사는 망한다. 사기꾼이다. 일론 머스크는 희대 사기꾼이고 계속 된다 된다 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딱 그렇게 진행이 되었죠. 2017년대부터 자율주행차를 미국에서 깔려서 전부 다 자율주행으로 진행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안 됐죠. 18년도에 되게 하겠다. 안 됐죠. 19년도에 되게 안 됐습니다. 3년 동안에 계속해서 거짓말과 이런 구라로 연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본다면 그래서 지금 계속 투자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1년에 적자를 4천억 적자 영업적자가 그다음에 7천억 영업적자 그다음에 1조 영업적자 가면 갈수록 영업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었죠. 2019년도까지의 현상이죠. 그리고 2019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뭔가 조짐이 보이면서 드디어 이제 흑자가 나는구나. 진짜로 성공을 하네. 전기차 시대가 오긴 오는구나.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긴 오는구나. 그러면서 매수세가 붙어서 기업가치 재평가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죠. 2020년도 불과 2020년도였죠. 그러다가 코로나 맞았지만 그러고 나서 아주 더 크게 상승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과거 상황이죠. 그렇게 보면 2019년도에 진양권 회장과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상황을 보면 누가 더 사기꾼이냐. 이렇게 만약에 전세계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그러면 그럼 말이라고 하냐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그냥 사기꾼 아니다. 희대 사기꾼이지 어디 그냥 사기꾼 같은 사람하고 비교하느냐. 말도 안 된다. 비교하지 마. 그랬겠죠. 1년에 1조시 영업적자를 내는 이런 지금 일론 머스크를 감히 누구한테 비교해 전세계 공매도 1위 이에서 망할 거야. 그렇게 되었었죠. 진영 회장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될 거다 될 거다 했는데 잘 안 됐죠. 잘 안 됐지만 결국은 지금은 되었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지금은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워낙에 강력하죠. 그리고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미 승인은 받은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자신감이 없다면 결과도 안 보고 여기저기 돈을 막 펑펑 쓰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모든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의견 글로벌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승인이 안 되는 게 더 이상하다. 이런 지금 상황이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데이터가 워낙에 흠잡을 데가 없죠. 흠잡을 만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벌써 FDA가 보통 기관입니까? FDA가 벌써 피드백에서 이거 이상해 이거 이러고 태클이 들어왔겠죠. 당연히. 그런 게 아직까지도 없다라는 거는 승인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상황이죠. 그리고 2024년도 승인을 받아내게 될 텐데 24년도는 이제 원년이 되죠. 무슨? 금리나의 원년입니다. 금리나의 원년이 된다 그러면 이 바이오 쪽은 우리나라 바이오는 영원한 성장주죠. 영원한 성장주이다 보니까 이런 원년이 되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크게 바이오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벌써 그런 주도주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 하루 보는 게 아니고 추세를 보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셀트리언. 주도주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이 움직이던 HLB, 레고캠, ABL 그런데 레고캠은 아주 크게 많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ABL도 이제 막 추세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HLB가 이제 따라가는 그런 현국이죠. 지금 양복 4개 이렇게 나와주고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신안이 들어오고 JP가 또 한 번 훅 들어와서 물량을 좀 가져갔죠. 18,000주 지금 가져갔다가 숨어버렸는데 지금 이런 모습, 이런 분위기로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공매 상황이 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글로벌 환경 자체가 대세 상승장, 아주 좋은 환경이고 여기에 지금 HLB 상당히 기대가 되는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과거에 얼메여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 예를 들면 테슬라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2017, 18, 19 계속해서 거짓말만 하더니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서 1년에 1조를 적자를 내더라. 이런 과거 상황만 바라봤다 그러면 테슬라의 엄청난 상승 부분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HLB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제 내년 5월달 정도 되면은 진짜로 성공을 하느냐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판이 나죠. 지금 데이터로는 이미 알고 있는 수준이죠. 우리는 워낙에 좋은 데이터고 어떤 전문가들도 이 데이터 가지고는 승인을 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예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니까 내년도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한 HLB 그룹이다. 그리고 HLB가 이렇게 리부컴넬 승인이 된다 그러면 HLB 그룹 전반적으로 다 재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였죠. 당연한 얘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지금 전기차 성공을 시키면서 나머지 계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런 기업들 아주 떡상을 했죠.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주가가 먼저 움직이죠. 주가는. 그래서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HLB가 지금 여기에 동참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HLB가 2차전지처럼 2023년도에 2차전지만큼 15배씩 10배씩 5배씩 이렇게 올라갔거나 그렇지 않죠. 1년 내내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차상승전에서 소외될 이유는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수급도 괜찮죠. 수급이 신한 그리고 JP모카는 금방 또 18,000주 사들었고 쇼커버링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